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너무 기쁘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 보이는 치트기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정말 유용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정말 유용한 자료니까 지금부터 치트기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완벽하게 한번 다 복습을 할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전부 다 저하고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모의고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하나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한번씩 복습하실 때 이 영상을 보세요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찍을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 전날 꼭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 슬럼프 왔을 때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보통 약관이 4개 담보가 있는 거죠 우리 신체로 따지면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에서 4개가 있고 특별 약관 여러 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좀 중요하니까 타차 특약만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타차 특약도 사실 알고 보면은 대인투하고 자신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우리는 이 4가지 담보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이 3개 이 3개는 사고 현장에 꼭 피보험 자동차가 있어야지만 되는 담보들이고 여기 2개 담보는 사고 현장에 피보험 자동차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려봐서 자동차는 집에 있는데 보험사만 등장했어? 근데 그 차 저기 피보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쟁점이고 운전대를 안 잡고 있네 그러면 얘만 쟁점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피보험 자동차가 없는데 보험사만 등장했는데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일단 이 2개 물론 여기에서의 여기는 다른 거예요 대인투 자신이 있지만 타차에서의 대인투 자신은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사상자한테 어떤 담보 어떤 사상자가 있어요 대인원이 부책이냐 면책이냐 대인투가 면부책 면부책 면부책을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이 네모건 하나하나가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인데 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만족하면 그냥 보상하는 거예요 그냥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인배상원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하나씩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체 무슨 주체? 대상 책임의 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죠 가해자가 피보험자여야 돼요 좀 더 크게 할까요? 글씨가 좀 이게 더 크게가 되나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낫겠죠 가해자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인배상원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냐 기, 친, 승, 사, 온 복습해 볼까요? 기명피보험자 누굽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친족피보험자 누굽니까?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에 가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혜에 준하는 사람 운전피보험자 얘네들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5명이고 그 다음에 대인배상원에서는 보유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유자가 결국에는 얘네들인데 우리 약관에서는 얘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약관을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라고 그러면 얘를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 친, 승, 사, 온, 보유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유자는 누구냐? 두 명이다 첫 번째 소유자다 두 번째 사용할 권리가 있는 운행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명입니다 보유자는 두 명이에요 소유자가 솔직히 99%겠죠 99%고 나머지 5% 중에서 4%가 여기 여기 5% 중에서 4%가 임차인이겠죠 임차인 빌린 사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맨날 차를 빌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참 운행을 하시면서 자동차 다 있으시잖아요 자동차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이상하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지? 차를 여러분들은 안 빌려줘서 그래요 우리 시험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뭔가 차를 빌려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빌려주니까 왜? 빌려줘야지만 보유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해자가 피범죄야 되고 어떤 사고로 나야 되냐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여야 돼요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여야 됩니다 여기가 통제됐어요 자 그럼 운행은 뭐냐 운행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게 운행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 다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운행자, 운전자를 제외한 자인데 지금 자배법상 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이니까 자배법에서는 딱 대한민국 사람을 3등급 분류를 3분류를 할 수 있죠 운행자, 운전자 여기 운전보조자 포함 타인 그러니까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타인이고 타인이 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이다 근데 고의도 사실은 지급을 하죠 직접 청구를 하면은 그래서 배인배상원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그러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배법,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요건 조금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여기에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대인배상 원만 부채기고 대인배상 원만 부채기고 부상하고 사망이 경합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도는 1억 8천이고 최저 보험금 2천만 원이 있다 사망 최저 보험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사 18점이 하면은 잊어먹지 않겠죠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대인배상 원이야 어 근데 부상 후에 죽었어 그러면 부사 18점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아 한도는 1억 8천 내에서 계산하고 사망 최저 보험금 2천만 원 있으니까 혹시나 미달됐는지 확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써 놓은 거고 그 다음 부상하고 장애가 경합이 된 대인배상 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계산해야 된다 각각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을 계산하고 꼭 뭐를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된다 정산을 다시 부상 사망이나 아니면 대인배상 원투가 부채기나 정산을 할 수도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영상은 이 전 영상을 보세요 지금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결혼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대인배상 원만 부채기고 부상하고 장애가 나오면은 부상을 계산한 후에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꼭 결혼해야 된다고 꼭 정산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합니다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전 영상은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트키를 보면서 너무 내가 말을 줄여놔가지고 혹시나 잘 모를까봐 지금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자 자배법 당연히 운행자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고 부담금 이 사고 부담금이 이제 좀 바뀐 건데 7월 28일 그러니까 시험보기 이틀 전이죠 7월 28일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인배상 원을 이제 1.5억 원이 한도예요 1.5억 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대인배상 원은 전부 다 사고 부담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대인배상 원은 한도가 1.5인데 1.5억 원을 사고 부담금이니까 대인배상 원은 이제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올해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나와요 작년에 30점으로 나왔는데 이걸 또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인배상 원은 이 보상 요건을 만족하면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급이 되는 거고 자 대인배상 2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2 보면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가해자가 기친승사운 이어야 돼요 기친승사운 그런데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는 시급업자가 빠지죠 빠진다 이거 지금 메모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고 해야 되냐 피의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소유사용관리 자 어차피 기본교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운행이나 소유사용관리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점프세요 여기 운행 뭐예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 사용관리 한글이 똑같은데 뜻이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자 내가 내 차를 몰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소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관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대인배상 1에서는 운행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대인배상 2에서는 소유사용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그러면 대인배상 2에서는 운행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의미는 다 통하는데 채점하다 보면 채점자도 약관을 보고 채점할 거 아닙니까 객관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근데 약관은 소유사용관리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의미는 똑같은 거지만 대인배상 1에서는 운행으로라는 말을 써야 되고 대인배상 2에서는 소사관을 써야 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죠 다른 사람은 여기 플러스라고 한 거는 이 앞에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대인배상 2는 자배법하고 민법을 담보하기 때문에 타인도 자배법상 타인이 있고 민법상 타인이 있는 거죠 실무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좀 용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타인이 얘는 민법에 해당하는 타인 얘는 자배법에 해당하는 타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개죠 자배법, 민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도 750조, 756조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면책사유는 크게 대인배상 2는 일정한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가 있고 일정한 인적관계의 면책사유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 볼게요 다시 고, 고의죠 대인배상 2는 2고다 그래서 계약자,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전자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안 되고 후자는 피본분자 개별 적용이 된다 전쟁, 혁명, 내량, 사변, 폭동, 소요 지진, 분하, 태풍, 홍수, 해일 핵, 연료, 물질의 직간접적 영향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 인상을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 제3저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늘어난 손해 그 다음에 시험경경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그래서 고전지액 연계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10점짜리로 물을 수가 있어요 내지는 이것만 10점짜리로 물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적면책 사유라고 하죠 그래서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그 자, 보세요 피보험자 또는 그 그는 여기 해당되는 이 피보험자죠 이 피보험자의 부배자 그래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승낙피보험자의 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당되는 그 피보험자의 부배자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피용자 보상하지 않겠다 동료제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인배상투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그러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한다 다만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시험은 불량 불량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불량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대인배상투만 물어봤다 대인배상투만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15점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걸로는 두세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말한 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죠 주체 이걸 다 풀어서 쓰고 풀어서 쓰고 기친승사운도 한번 설명해주고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강약은 여러분들이 좀 요런 거 졸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자기 신체 사고 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좌동 좌동이라고 쓴 거는 얘랑 똑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말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좌동 즉 자기 신체 사고에서의 주체 무슨 주체? 사상되는 주체 다치는 주체 그 주체가 주체가 좌동 뭐예요? 기친승사운 추구업자 빠진 기친승사운 그 사람들하고 플러스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면은 뭐예요? 자기 신체 사고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고가 어떤 사고일 때 해주냐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일 때 해주고 또는 운행으로 말미암지 않더라도 운행 중에 탑승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물체와 충돌 화재 추락 이럴 때 해주겠다 해주겠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하고 무상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요기 칸이 없는 거죠 지금 대인배상은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대인배상은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요기 칸이 있는 거고 요기 두 개 칸이 있는 거고 자신하고 무상은 배상 책임이 아니니까 법배책이 없단 말이에요 법배책이 없으니까 요 칸이 남아 요 칸이 남아갖고 제가 그러면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산출하는 방법을 요기다 간단히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신차사고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공제액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공제액이 있을 때에는 실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손해액 뭐죠 과실 및 보상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저 아직 과실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총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죠 실제 손해액 그래서 실제 손해액은 지급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판결내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플러스 비용 비용은 뭡니까? 두 개가 있죠 손해방지 경관비용 권리보존 행사비용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공제액 공제액은 뭐가 있죠? 대인배상 원투 내 차든 상대방 차든 대인배상 원투를 받으면 공제하고 무보험처 상해를 받았으면 공제하고 배상 의무자 외의 제3자한테 받았으면 공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배상 의무자한테 받은 거는 공제 안 하는 거죠 자신에서는 공제 안 하는 겁니다 배상 문제 받은 거 다 선행 문제 풀이나 정규 문제 풀이에서 다 이거 문제화 했던 겁니다 지금 총복숨 시간이니까 질문 뭐 저것도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총복숨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공제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내가 하실 100% 사고 내지는 뭐 신호위반 중화선 침범 해가 내가 100% 과실 사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단독 사고가 나서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걸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무상이나 대인배상 원투나 제3자나 받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럴 때에는 공제액이 없는 걸로 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제 손액을 계산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험증권에 한도를 그대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비만 줍니다 치료비만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면책사유 보시면 자기 신체사고에서 면책사유는 좌측 1에서 즉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에서 고전지핵 연계시에서 개하고 개하고 태홍해 지진분하 태풍수 해일 여기서의 태홍해를 보상한다 즉 나머지는 똑같다 고전지핵 연계시 중에서 얘하고 개학으로 늘어난 손해하고 태홍해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고전지핵 연계시랑 똑같다 그런데 고가 다르다 상해보험이라서 고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투고는 계약자 김형피보험자의 고의 김형피보험자 이외의 고의였는데 여기서의 고는 투고는 맞는데 투고 투고는 맞는데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고의 있는 피보험자 면책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받을자의 고의로 인할 때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을 면책한다 이렇게 투고인데 내용이 좀 달랐죠 달랐습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자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부터 보면 무슨 피보험자냐 다치는 피보험자 주체 다치는 주체 요건 상해보험이니까 요거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인 거고 얘는 상해를 입는 주체 다치는 사람 주체 그 주체가 피보험자에 된다 그래서 김형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그 부모 자녀 탑승불문 합니다 탑승불문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현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녀 뭐죠? 개자녀죠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는 개자녀죠 거기서 개자녀도 우리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되는데 여기서의 배우자 김형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 이건 법률언만 되는데 그렇죠? 이거 법률언만 됩니다 사실혼은 안 된가? 그러니까 김형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사실혼까지 되는데 그 자녀까지는 어? 사실혼 안 되네 갑자기 그러네 여기서 사실혼 안 됩니다 법률언만 됩니다 법률언 개자녀라는 의미 자체가 법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동거하는 여성분의 자식이다 혼인신고 안 했어 그냥 동거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개자녀예요? 아들은? 아니죠 그냥 남인 거죠 그냥 왼손 덩어리예요 가끔 용돈이나 타거나 왼손 덩어리예요 그 다음 순간 갑자기 헷갈렸어요 여기서는 사실혼이 됐지만 여기서는 법률언이어야 됩니다 법률언 개자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탑승 중에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취급업자 빠집니다 중요한 거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해야 됩니다 즉 피해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보험차로 사고를 내면 무상으로 안 해줍니다 당연하죠 가해자를 왜 해줍니까 사고를 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보험차가 뭐냐 무보험차가 무보험차가 뭡니까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동차는 절대 무보험차가 될 수 없어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다른 가해자 차량이 있을 때 그때 되는 것이고 그 차량이 대인배상2가 없거나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거나 가입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면체이 됐거나 아니면 대인배상2가 보상한도가 낮아요 자 이건 현실에서 없겠죠 현실에서 없습니다 그냥 사물화된 규정이에요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대인배상2를 유한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뺑소니 보유 불명 도주 이럴 때도 해줍니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붙잡았어 붙잡았으면 무상을 해주는데 놓쳤어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놓치면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은 어떻게 하냐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급기준으로만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판례가 있었죠 판결례 판결례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오로지 무상만 지급기준이에요 무상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비용 마찬가지로 손해방지 경과 비용 권리보전 행사 비용이 있을 거고 공제 대인배상1,2 공제하겠죠 제3자한테 받은 공제하겠죠 그럼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대상 의무자에게 받은 것까지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하고 차이점이에요 자신은 대상 의무자는 공제 안 하지만 무상은 대상 의무자 즉 가해자한테 받는 거는 공제를 하는 겁니다 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면책서유 보시면 좌측 이래서 좌측 이래서 뭡니까 이쪽에서 자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계약으로 늘어난 손에 태풍을 보상을 했죠 보상을 했죠 그런데 무상으로 넘어오면 계약으로 늘어난 손에는 여전히 면책해요 여전히 보상해 주는데 보상해 주는데 태홍에는 무상에서는 면책을 합니다 자신에서는 부책하고 무상에서는 면책해요 태홍이를 면책하고 그 다음에 타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면 또 면책합니다 이거는 타차 영리 목적은 얘랑 다른 거예요 보통 약간 대인배상 2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겁니다 이 0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도 0이 지금 있는 거예요 0이 있고 0이 2개인 거예요 지금 0이 2개예요 무상에서는 0이 2개예요 그래서 얘는 반복적임을 요하는 거고 얘는 반복적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0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이 배상의무자면 무상이 면책인 거예요 면책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가 가해자다 그럼 면책입니다 또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가해자다 면책입니다 다른 피용자가 가해자다 면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면책 사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단독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수 주려고 무범자상의 면책사유를 쓰시오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연상을 해서 시험장에 막상 쓰셔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자 터치사운전 특약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피보험자부터 보시면 피보험자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현대해상 약관을 빼놓고 나머지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차운전 특약이 기피하고 배우자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현대해상 아예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해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두 명이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특약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하고 배우자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어떤 사람을 지정해놨다 그러면 그 한 명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요선에서 나오겠죠 요선에서 타차운전 특약은 이렇고 이게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나야 되죠 운전 중 그렇죠 그래서 대체 차량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대체하죠 대체 대체 차량이 포함되고 주정차는 또 면책한답니다 주정차는 면책한대요 왜 면책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정한 겁니다 정한 거기 때문에 따르시면 돼요 타차 운전 특약에서는 주정차 면책입니다 그 다음에 타차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 다른 자동차 특약하고 원래 그 차량에 보험계약하고 중복이 됐을 때 M분의 1 우리 젊은 분 얘기로 M빵을 하는 게 아니에요 M빵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순서가 다른 자동차에서 먼저 다 보상하고 초과가 되면 타차 특약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M분의 1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차 특약의 그 담보로는 담보로는 두 개가 있다 대인2하고 자신 대인2하고 자신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가 대인2죠 대인2하고 자신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M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에 대인2가 만약에 부책이다 그럼 얘는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가동을 안 합니다 왜 근데 대인 배상은 솔직히 다 무한이잖아요 한도가 무한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의 대인 배상 2가 부책이다 그러면 얘는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무한이니까 무한을 뛰어넘는 초과액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얘는 다른 자동차가 자기 신체 사고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천이다 근데 타차 특약 내가 가입한 타차 특약은 자기 신체 한도가 1억이다 그럼 얼마 차이나요 5천 차이나죠 5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타차 특약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보통 약관에서는 보통 약관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기침 승사 온 그 부배자 였는데 타차 특약에서의 자신의 피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기피하고 배우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 면책이 되는 겁니다 현대 이상 약관 빼놓고 현대 이상 약관 빼놓고 면책이 돼요 근데 실상은 뭐 실무에서는 근데 FM으로 막 면책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약관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면책이 맞죠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면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면책사유 보시면 면책사유 플러스라고 한 거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뭐예요 무상에서 0이 2개였죠 여기도 0이 있고 여기도 0이 있고 2개였죠 그 2개가 똑같이 다른 자동차 투격에서도 있는 거예요 즉 여기도 0이 2개입니다 여기도 0이 2개예요 그 외에 그 외에 이거 외에 이만큼이 더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 이만큼이 더 있다는 거예요 면책사유가 뭐가 있냐 타차 운전 투격이니까 뭔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겠죠 그 다른 자동차가 사용자 차량이든지 법인 차량이면 면책하겠다는 거고 그 다른 자동차가 시급업자로서 운전 내가 지금 시급업자로서 고객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럼 다른 자동차로 안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타차 소유자에 대한 법배책 타차 소유자에 대한 법배책을 면책하니까 타차 소유자를 자신으로 보상하는 거죠 타차 소유자에 대한 법배책이 면책되니까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단 운전 즉 허락받지 않은 운전일 때는 타차 특약이 면책이고 그 다음에 아래라고 쓴 거는